고맙단 말 하러 왔나? 그래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싫으면 반납해도 돼. 만약에 제 일이었다면 그렇게 있을 겁니다. 자네 참 뻣뻣하구만, 참 뻣뻣해. 꼭 이런 식으로 하자 합니까?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. 자네 연구가 사장이라도 될까 싶어 다른 데서 예산 땡겨줬는데. 아니 고맙다는 말은 못하고? 이왕에 하는 거 잘해봐. 나도 기대하고 있는 프로젝트니까. 제가 더 conception Busy를 해봅니다. 그럼 인사할 수 있는 강면에 있는 강아진이. 대단한 강아진이. 지금 불편한 강아진 이동 어, 잠시 시간 좀 내주십시오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뭐 정서가 중요한가? 무슨 얘긴가가 중요하지 어저 그래도 업무 얘기 아니면 그냥 여기서 해 교수님께서는 차기 외과과장으로 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내가 어떤 대답하는 거 같나? 저라고, 장준혁이라고 말씀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저 실력도 있고 그럴만한 자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, 그래? 어긋부름도 했네 기초의학 쪽에 지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표는 딱 한 표야 내가 이거 안 하는 약속할 수 있어 나는 정말 자격을 갖춘 후보자에게 그 안표를 쓰겠다고 말이야 됐나? 내일 보세요 그래, 그래 그래 하나, 둘, 둘, 셋 감사합니다.